안녕하십니까 운명이 제로 갈거야? 아 찍고와 옳지 친구한테 가자 들어가세요 옳지 안녕하세요 오오오오 로나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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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여기도 노는 거야.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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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는 거야 오늘! 알았지? 제가 이틀 전부터 이 짐을 썼다고. 아 진짜로? 강아지 짐을. 이제 또 짜리라. 잘했다. 얘는 소리보다 꼬시리기 더. 로나야. 아까 이쁘네. 구름가네. 구름. 컬러. 쿠다리 먼저 줘. 그렇게까지 먹고 싶어呢? 나랑. 너무 예쁘네. 잔디가 그렇게 잘한 거야? 와. 아주 잘 자른지. 다녀올게요. 짠 방에서 나오는 믹스코예요. 그래서 들어가는 거 이렇게 뜯어서 그때그때 설명 한번 드릴게요. 들어올게요. 안녕하세요. 무서워. 그래서 이거 비켜요. 이게 분명히 여기서 코역 해놨다. 한 칸만 움직여. 세프로. 오늘 동시에 움직이는 거란 말이야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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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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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헷갈린다. 이틀 동안 촬영이 진행이 돼서 생각보다 조금 힘이 들었지만 그래도 너무 멋지게 잘 나올 것 같아서 기대돼요. 살짝 웃음이 있다가 네, 컷이요! 끝! 끝! 잘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찬양으로 bonding